저게 혹시 제가 귀신을 볼 줄 알거든요 혹시 최근에 기이한 일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꿈자리가 있었어요? 네.. 예요? 아니요 두 분 다 여러분 안좋아 꿇었니?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기운이 좀 안 좋아서 최근에 신내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네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귀신분들이 좀 쉬어있으면은 느낌이 오니까 지금 두 분이 느낌이 너무 운이 강하세요 제가 경고할게요 오늘 하루만큼은 절대 뒤돌아 오지 마세요 11시 59분까지 밤 11시 59분까지 절대 뒤돌아 오지 마세요 큰일나요 깜짝 놀랄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진짜로 그래요?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직 1분이 더 길고 마지막으로 미친렛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안녕하세요 덕추리입니다 오늘의 몰래카메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저 혹시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최근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볼 줄 아는데 혹시 그 저기 그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꿈꾼 적 있어요? 꿈꾼 적이요? 네 솔직하게 없어요? 그러면은 이거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 밤 12시 전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밤 11시 59분까지 뒤돌아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?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오늘 밤 11시 59분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깜짝 놀라 모욕하면 덕추리 혹시 최근에 기이한 일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꿈 자리가 안 좋은 적 있나요? 저 한번 바라보시겠어요? 괜찮아요 저 한번 바라봐줄 수 있어요? 네 괜찮아요 호시 아 귀여워 힘드네 자 지금 시작해봄게요 치즈 스티로 지도라 보지 말랬잖아 지도라 보지 마 투정 탄다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제가 저문을 보는 사람이에요 혹시 네? 연예운 제가 보는 사람이에요 네? 네? 기독교에요 아 그래요? 기독교에요? 네 전시랑 기독교였어요 원래? 언제부터 기독교 아 지금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종근을 안 건드리니까 근데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밤 12시 전까지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이거 바라보고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저는 얘기했어요 11시 59분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왜요? 아 너무 고생하세요 아 근데 소리가 나가지고 지계라고 보지 말라있잖아 번호 안주면 잡아간다 어 네 저기 고증이에요 번호 안주면 잡아간다 어 아 나 너무 고생하는데 연락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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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11시 59분까지 그것만 명심해 주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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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abatan 아이스 제발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 komen 이 Powers 지정 모욕하면 덕추리 카메라 보고 인사 밝게 하면 돼요 인사 여기 아 그래? 들어와서 인사하자 포즈 잡아주세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나셔도 돼요 이분이 우리가 더 낫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 하고 싶은 거야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넌 미리로 물었어요? 키비 만드는 거 같아요 넌 미리로 물었어요 이거 촬영하려고 미신 거예요? 응 열정적이야 아 그래요? 거짓말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으면 오늘 하루만큼 뒤돌아보면 진짜예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안녕 꿈속에서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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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또 이